오늘 저희 동네 오일장이라서 어머니가 모종 사러 가자고 해서 같이 나왔다. 이거 뭐죠? 물회 물회 4개 2개의 천원 4개의 천원 4개의 천원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이거 안 매운거야? 안 매운거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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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3개 있잖아 가지도 상추 4개만 줘봅어 4개씩 그렇게 안팔고 예예예 예예예 예예 예예 그거 저 청산천 얼마시 아 청산천 얼마시 어느개 싸면 어느개 싸면 아 똑같애 아 똑같애 그걸로 예 청산이 있어요 예 아 이거 여행이네 사주소 얼마죠? 4개의 천원 예예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5개의 천원 여기 비루 있어요? 여기 비루 이거 있는데 저거 복합이루 아니 복합이루 저거는 저 스멘트에요 스멘트 아니 복합이루 저기 여기 어디 있을까봐 이거 비루에요? 응 여기 요소 아이고 발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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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엔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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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 그 보 get 겉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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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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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갖고 어울려고는 해야될까? 이거 다 진짜 안있죠? 볶음 갱해 갖고 크고 두개 음~~ 볶음 볶음 이래요 어울려야겠네 이거 고추 그거 고추에요? 응 땀 파그네 안전 여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